5.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화해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6.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7.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이기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9.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0.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11.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5.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6. 누가 그 아비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7.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화해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7.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8.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9.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10.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0. 너희는 누룩 없는 것이다.